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나의 중립덕기 소주차마라인 화살을 보며 조착에게 속았음을 감지한 백일비는 그를 뒤쫓고 전삼칠은 도적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며 신세한탄을 하는데 뒤에서 듣고 있는 조착과 그 뒤에서 듣고 있는 백일비 조착이 전삼칠을 구하러 들어가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무공을 사용하지 않는 조착은 그들에게 심하게 얻어맞습니다 도적들이 전삼칠을 죽이려 할 때 백일비가 나타나 그들을 구하고 조착 역시 감춰놨던 무공을 보이며 그들을 대적합니다 도적들은 도망을 가고 집에 돌아온 조착은 엄살을 부려 전삼칠을 집에 잡아놓습니다 백일비는 조착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조착의 멀쩡한 다리를 보고 전삼칠은 화가 나 다시 집을 나가 백일비의 집으로 갑니다 백일비는 전삼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추천해주고 좋아하는 그녀를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백일비가 신선오빠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전삼칠 분명한 답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지켜보며 질투하는 조착 조착은 집에 돌아와 서재를 뒤지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 조전대는 흐뭇합니다 하금심에 집에 가겠다는 아버지를 말리며 전삼칠에 대한 얘기를 쏟아놓는 조착은 비밀을 지켜줄 것을 약속받습니다 밖에서 이를 들은 하금심의 유모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곳을 떠나려 하고 조착의 아버지 조전대는 유모를 잡습니다 전삼칠이 다시 집으로 왔는데 조착은 또 엄살을 부리고 그녀를 꼭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어 같이 있는 상황이 당황스러운 전삼칠 조착은 이런 상황이 기분 좋기만 합니다 조착의 부름으로 백일비가 집으로 오고 백일비에게 다정한 척 연기하며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신선오빠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전삼칠과 직진사랑을 시작한 조착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8화 리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